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보와 국방 문제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개 일반인들이 깊숙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명서를 우리가 읽어보는 것만으로 또 듣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안보와 국방에 대한 그런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명서는 70년 전통의 한미동맹 신뢰를 복원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미 양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태동하여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 70년 전통의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친북 친중 정책 기조가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동맹 신뢰는 무너지고 양국 간의 정책 공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마저 파열음을 내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깊은 우려 속에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70년 전통의 동맹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 공조체제를 제건하라. 이를 위해서는 연합훈련 재개 및 강화를 통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연합 억지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시훈련을 소홀히 하는 군대는 유사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대북 유화정책을 위해 취소 내지 축소된 연합훈련을 즉시 복원하고 재개하라.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한 및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 보장이 절실하므로 문재인 정부는 억제전략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양국군이 원활한 회비와 조율을 통해서 4D 전략을 더욱 구체하도록 하라. 4D는 탐지, 디텍트, 방어, 디펜스, 와해, 디스랍트, 파괴, 디스트로이 분야의 북핵 대응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라. 둘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방지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미국의 안보 지원에 힘입어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 미만의 국방미만을 사용하면서 경제발전에 주력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지금까지 번영을 누려왔다. 북한의 핵무기를 완성하여 세계를 위협하는 경거만동을 계속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되어야 되고 주한미군의 주둔도 지속되어야 된다. 함부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1950년 에치슨라인 발표가 북한의 6.25 도발로 이어졌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내부단속과 동명외고에 만전을 꾀하라. 셋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 금년도 방위비분담금이 8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것은 졸속으로 처리한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동명이 제공하는 안보 방패의 힘입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사실과 북핵 위협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여하여 소탐 대신하지 않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북한에 돈을 퍼주며 평화를 구걸하는 대북굴종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에 필요한 적절한 방위비를 부담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다음은 또 한편에 그런 성명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8.25 광복절을 기념해서 대수장이 내놓은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제목은 혁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그 어떤 정황도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핵은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정강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정한 국가 보위의 의무를 망가한 채 북한의 핵 보유를 방조하면서 평화쇼 연출에 열년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탈원전의 미명하에 경제 환경 안보 차원에서 소중한 국가 자산인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남북한 핵균형을 위한 재반조치에 착수하라. 핵 보유 북한의 안부 위협과 갑질은 이미 도를 넘었었으며 현재의 핵 비대칭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맹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점검하면서 미국 전술행 재반입, 나토식 핵공유화, 핵무기 공동운용, 핵탑재미 전략 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 배치, 새로이 개발되는 미국 중거리 핵무기 한반도 또는 인근 지역 배치 등을 통해서 북핵 위협을 억제할 핵 대응 능력과 체제를 갖춰야 된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진력 노력을 포기한 채 대북 굴종 외교를 지속한다면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동맹을 통한 북핵 대응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독자적 핵무장 능력 배양에 착수하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제1세대 원폭 제조에 필요한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제2세대 수폭 제조에 필요한 기반도 서두르기를 바란다. 북한이 이런 시설들을 30년 이상 가동하면서 세계 9번째 핵 보유기기 된 바당에 한국이 상호관 농축 및 재처리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 공동선언을 준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으로 핵 위협을 가정시키고 동맹 차원에서의 핵 대응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적각 핵무장에 나서고 그것이 유엔 헌장 제51조가 정한 자위권에 해당함을 전세계 선포하라. 셋째 국적 불명 정체 불명의 탈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낮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양질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며 원자력 산업은 군사적 자원에서도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배양 및 축적하는 산실이다. 특히 우리가 개발하여 아랍에밀렛에 수출한 한국형 가합수형 원자력 APR1400은 60년의 설계 수명과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최첨단 원자로로서 2019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설계 인정을 받아야 할 만큼 안정성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원자료가 적용된 6개의 원전 건설 중단 연기시키고 유사시 고순도 브루튜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월성 1호기의 연구 폐쇄를 강행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자해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적각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8.25 광복절을 기념해서 대수장이 발표한 두 편의 대국민 성명서를 여러분들 접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엔진에 공데일리를 입력하셔서 방문해 주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국 상황을 세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영어유튜브 채널 GONG 공TV도 여러분들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